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지금 조정지역 해제 관련해가지고 뉴스도 있고 해서 그걸 방송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송벨트에서 가장 화두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짤막하게 한번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 30일날 썼던 이야기인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가능성이 높을 듯 하다라고 제목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날고 계시겠지만 뜨겁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될 건지 말 건지 예타 가능성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결정을 예타를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을 듯 한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 4월에 발표 예정이라 일단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드렸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제가 다시 또 강조를 드리는 건데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강남, 강북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서북부 연장, 즉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 파주시까지 통일로 하나, 3호선, 경위중앙선으로 지금 서울을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을 예를 들고 경기 남부를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당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SRT도 지금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안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나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또 은평구 주민들이라든지 또 고양시 주민들도 인원을 또 제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형평성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타 통과돼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실시되어서 삼성에서 강남까지 출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서울의 집값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서울의 지금의 집값,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대책만 예를 들어서 GTX A라인이라든지 B, C라든지 신분당선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참고로 현재 신분당선 연장은 강남에서 신사구간 공사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산까지는 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사역에 3호선이 지금 있잖아요. 신사역이 2022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역에 가서 보시면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 신문기사를 지금 제가 열어드리는데 위키리스크 위키리크스에서 지금 발표했던 건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 여타 발표 내년 총선 전후로 연기된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안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까지가 이게 서북부 현장입니다. 이미 강남에서 용산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이 통과돼서 신사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공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여기 용산에서 끊어지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삼성까지 연결을 하는 게 더 타당한 건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이 대답은 연장을 하는 게 더 경제성에도 맞고요. 지금 통일로를 이용해가지고 자차로 경복궁이라든지 종로, 광화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 3호선 하나 노선 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을 다녔는데 앞으로도 30년을 더 이 3호선으로 다니고 GTX A라인으로 해서 연신내에서 갈아타고 서울역에서 갈아타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서북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너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용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신분당선이 왜 삼성까지 연장을 갖다가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광교에서 호메실까지도 지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또 3기 신도시 때문에라도 경제성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이건 검토해서 내년 4월에 발표가 될 건데 거의 통과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KDI가 기존에 분석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한 BC값에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BC값이 저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2020년이 마감 시간이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안 용역을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만 거의 한 2, 3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결과가 나와서 삼성뿐만 아니라 사북부의 교통이 확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조정지역에 해제가 안 됐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견은 왜 삼성이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해제가 안 됐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는 3기 신도시 창릉의 영향이라든지 또 신분당선의 영향이 내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해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도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은평, 삼성, 신분당선, 기사 회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지금 뉴스를 일단은 기사를 갔다 했는데 보시면 서북부 연장이라는 게 용산, 은평, 삼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산까지는 계획돼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사 회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서북부 연장의 청신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 신분기사를 보면 용산, 은평, 삼성을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건설이 고향 창릉 3기 신도시의 수요 추가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사 회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세균, 심상정, 광비영원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괴치한 교통 SOC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강북권의 철도 건설이 더 이상 강남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이야기. 또 교회선도 저희는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됐다가 지금 경기도지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계획안은 지금 방화문역을 만들기를 희망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상명대, 시청, 서울역을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예비 타당성, 예타가 통과돼서 빠른 시간, 빠른 시일 내에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이 개통돼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북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또 하나가 강북권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외곽순환구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일산에서 불이익까지의 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화된 게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도로, 교통 여러 가지로 늦어요. 그런데 고양시도 지금 주민세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경기도 버스 요금도 올랐거든요. 1450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차별이 돼야 되는 건지 저도 약간 그런 물음표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문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유래신사선과 광교 호메실 간 신문단선 연장선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반면에 신문단선만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결회된 걸로 나왔다. 이 부분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중간연검에서 이런 게 왜 나왔는지 GTX-A 노선과 겹치는 것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적으로 GTX-A 노선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공역, 연신대역, 서울역, 강남 삼성역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문단선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을 다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GTX-A 노선하고 차원이 틀리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발표가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 조정지역 해제를 보면서도 남양주 같은 경우는 두 곳만, 다산과 별례만 조정지역에 묶였고 나머지는 평래, 호평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다 풀렸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7개 지역이 지금 말씀드리면 고양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지축, 킨텍스 그리고 할류월드까지 해서 7곳이 지금 묶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양시 덕양구가 5곳입니다. 킨텍스라든지 할류월드는 일산 서구이기 때문에 그 5곳이 지금 핫하다고 해서 묶어놨긴 묶어놨는데 중요한 건 이쪽은 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직도 4억대, 5억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것들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약간 민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보이는 것도 제가 지금 감지가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그리고 고양시장 여러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고향시 특히 덕양구 주민들 삼성만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지축 주민들도 입주하시게 되면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원흥지구도 마찬가지고요. 3기 신도시 지금 향동과 원흥과 이런 게 다 신분당선의 영향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마을버스 다니고요. 다 BRT 다니게 되면 다 같은 영향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예타가 통과돼서 공사가 시작되면 삼성벨트의 전체적인 다 큰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지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 민원도 한번 제기해 주시고 예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은평구 타원에서만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은평구 타원 뿐만 아니라 은평구 주민들도 혜택이거든요. 독바위에 계신 분들도 좋을 거예요. 독바위까지 6호선 타고 오셔가지고 신분당선 타고 가시게 되면 훨씬 더 교통시간도 단축되고요. 강남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집값도 안정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을 빨리 예타를 결정을 지어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GTX A라인과 같은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경제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제가 신분당선 예타에 대해서 청신호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벨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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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